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에 제품은 넥밴드 AB2000입니다. 넥밴드 AB2000입니다. 지금은 요 앞에서 들고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사용하듯이 뒤에 걸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평상시 사용하듯이 걸고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에는 뮤토리 M1입니다. 뮤토리 M1입니다. 지금은 요 앞에다 놓고 음성을 찍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평상시 사용하듯이 귀에 꽂고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에어팟 투 정품은 아니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에는 에어팟 투 정품은 아니고요. 짝퉁으로 해서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 앞에 들고 있는 거고요.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투 정품 아닌 짝퉁으로 해서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 제품은 플랜토닉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플랜토닉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로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플랜토닉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삼성 갤럭시 버즈로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기어서클 이 제품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평상시 사용하듯이 제가 연결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번 제품은 QCY-T3 제품입니다. QCY-T3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은 평상시 사용하는 대로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QCY-T3 제품입니다. 리뷰타임즈입니다. 백비트 고3 제품입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입니까 better than plant that are had inside of look for the 블루투스 마이크 테스트 dru